우리의 야광목 들고 계시는 지금 몇 번 해드리죠? 선생님 저쪽 좀 주시죠? 우리 여자분들 계신 야광목 들고 계속해서 지금 잘해주시는데 몇 번이 14번이에요? 맞을까? 몇 번이에요? 13번? 네, 그쪽 팀 좀 챙겨주시고요. 팟챗챗팀 나오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들은 응원... 그럼 우리의 여자분들은 간다고요? 여러분 안녕하세요! 이제는 여기까지! 국제연출입구소 배우기 국제연출입구소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